자! 진행해보죠 아 그전에 바꾸고 메모리즈를 좀 다시 해야죠 자! 메짐사일은 딱 두 번 내가 이제 막 메짐사일 쓸 일은 없어 원더풀 모이스 원더풀 모이스 반짝이 가루를 파이어볼 하나 더 여기는 신선을 올 왕 왕 왕 요러 왕 왕 왕 참 고민되는 응 너 눈 죽네 특히 어느 정도?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땅한 공격 마법이라고 할게 없네 마법관통을 써야되는데 썬파이어는 너무 위험하고 자 자 가도록 하자 여기서 근데 하룻밤 잘수있나? 자는건 안되네 자 어 증거를 여기있죠 오 아니 이건 의신령아니야 어 원래대로라면 음 어 민스크가 차야되긴 하는데 어차피 아 아 라고 내 비밀야? 내 비밀야? 내 비밀야? 내 비밀야? 내 비밀야? 알겠다! ...이게만? 네! orry 장 s t 사드리 우 무 이 앤 무 무 일러 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음 네? 생각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을 필요하니?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것 그는 생각해봐 생각해봐 내가 여기가 되기 무엇이 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너의 일을 받는 것 이리 와봐 폭격님 어서오세요 음 야 여기도 뭐있나? 오 이거 뭐 많네? 아유 감사감사 땡큐지 여기 다있나 뭐? 야 이런게 있었다니 불편하나 왠지 저기는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홍승으로 되니까 없나? 어? 예? 예? 생각해봐 뭐 상정은 안해 자 완료 보고만 하면 되죠 여깄다 뭐있나? 야 비가 봐 비가 봐 다 오 다이아몬드 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이 지금 지금 이건 뭐야 드트리미엄 에 뭐 에일 저거 저거 으흠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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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..예전에 스피드 부츠를 갖고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도 갖고있나? 막 쟤를 막 어떻게든 죽이고 나를 내가 안죽을라고 발악을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오오!!! 으악! 아니! 함정 있었잖아! 또 없겠지? 진주도 백.. 오! 야! 나 한방에 갈뻔했다! 저거 분명히 그건데 붕괜데 다행이다 내가 스펠에 대한 내성걸림이 좀 되나? 개떡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 아니네 스펠에 대한 내성걸림이 좀 되네 어.. 찾던 문서로 된 증거를 갖고 왔어 와.. 경험치도 굉장히 짭짤하게 주네요 저.. 내가 어.. 해결하고 올게 내가 싸우는걸 좀 잘해요 고! 고! 자 와 근데 다 메모라이즈 어.. 다 됐네 네 아이고 나는 이걸 메모라이즈를 장면이 나일때 저의 job 무엇이든지 나는 이걸 메모라이즈를 그흠! 매직미사일로만 체험이 더 좋을거 같은데 얘도 매주 미사일 두방밖에 못쓰고 그리스를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얘를 죽여야돼? 골크? 아 골크 참 어떡하냐 어 어 그래 너 어 공격 타코가 7 7면 겁나게 나쁜데 거기 안맞는건데 오오 자 자 이정도면 3명 다 맞겠죠 너는 간청조종 오케이 자 싹 걸렸어요 야 야 야 너 스톤스캔 써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도 그리고 넌 진실의 시야를 왜 아따 겁나게 따라오네 어어 어어? 참 죽어 죽어 그럼 누굴 열심히 쏜거야 그럼 누굴 열심히 쏜거야 자 지구형 얘 혼자 가도 다 죽이겠다 폴빈 폴빈 뭐 음 음 음 음 예 NET 파이든님 어서오세요 테스트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넘어간거 아닌가? 뭐지? 원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달릴 필요 없고 썬드 하나만 있어도 덤벼 우리가 다 정리해 다 덤벼 다 덤벼 네 전혀 맞추지 못하죠 워낙 암어 클래스가 높기 때문에 이 그레이터 웨어 월프가 게다가 예 그 체력 회복력도 장난이 아니죠 체력이 체력이 25 체력이 맞춘 체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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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공격력은 스스로 별로다 어디 있냐 또 소리가 나오는데 어디야 아 여기다 있어 3층에는 아무도 없었지 5층에는 아무도 없었지 음 아무도 없었죠 음... 어... 음... 자장 한번 하구요 땡볕! 잠깐만 일단... 상상된 테마가 고! 나는 어... 이건 좀 챙기고 있잖아 자 알아서 죽일 동안 어떻게 해야할까? 네? 정리하자 오우! 바... 방어관통? 8레벨짜리인데? 야 8레벨짜리가? 어? 나 있다고? 8... 아 6레벨짜리인가? 아닌데 8레벨인데? 아... 6레벨이잖아? 아... 저 8이 6... 야 6이... 아 6이 8로 보인거구만 음... 일단 가고 있구나 아... 다 바빠야 됐네? 오... 여기 뭐 나가는게 됐네 어디야? 모든 애들이 다 죽었네요 자 아이템을 빨리 챙기죠 야 너 이거 가자 썬드가 다 해결 안했으니까 다 털었지 내가 얘를 어떻게 했지? 어 당신은 자유롭게 가져줬어 야 명성을 왜 안올려줘 아니 나 착한일 했는데 명성상 찍었는데 명성상사할 줄 알았더만 이건 뭐 있는 거구요? 샤도워머 입을 애가 없죠 뭐 이것도 팔아야죠 이거 내가 다 뒤졌지 얘는 죽어 안될꼬마 이거네 발전 뱀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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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할만한게 불에서 밖에.. 불에서 구우밖에 없구나 자.. 모든 애들을 다 죽였네요 정말 2층에서 궁고? 선생님 궁고가 있어? 이거만고? 없는데? 가자 자 이렇게 했어 에드웬.. 에드윈을 얻는 것과 동시에 샤도우시프 길드 퀘스트를 완료했네요 물론 뭐 주인공이 도둑이라면 샤도우시프 그 스트롱홀드 퀘스트인데 이게 도둑이라든지 음? It shall consider it done. I will do my best. The tale of your deed has already reached my ear. Such things tend to? Well done, I say. Your reward will be good. 화끈하구만. 45,000, 45,500점. 경험치. 쯧 질문 없어. 쯧 질문. 쯧 질문. 쯧 질문. 쯧 질문. 쯧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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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발더 2는 어... 퀘스트 완료 경험치라고 해서 퀘스트 완료했을때만 각자 이렇게 경험치를 받아요. 물론 전투로 얻는 경험치는 분배가 되지만 자, 오, 나 레벨업 했네? 어떤거냐? 매지? 아니네... 에, 클레딕이 오면... 자 저장만 하구요 그니까 어 만약에 그 경험 그 경험치를 최대한으로 얻고 싶으면 주인공이 주인공 경험치를 최대한으로 얻고 싶으면 음 발더스케이트 1에서 솔프를 하구요 1에서만 2에서는 같이 다니면 되요 6레벨 프리스트 주문이라니 아 드디어 6레벨 하나 쓸 수 있구나 1레벨에는 신앙인가 신앙인가 뭐 정말 이 커맨드는 중국 면역이네 빼놓고 이만하면 다 통하는 것 같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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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너 멍청이 만들기가 없냐? 웬만하면 에어리도 같이 한번 시도는 해보는 거니까 아이고 고 어 이게 아닌데 어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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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며 아 어 내성골림 했네 어어? 멍청이 만들기만 내성골림이 겁나 강한 놈인가? 아 어떻게 저럴수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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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 일단 저장하만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이게 좋은 점은 이걸 멍청이 만들면은 공격을 해도 반응을 안해요 아 아 아 아 혼란의 마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원해서 슬립도 못막는데 뭐 네 어? 어 으어어어어어어 어 어? 오보보보보보라 게스트 아이 갖고있지 갖고는 있네요 참 쌔 갖고는 있네 원래 혼cal ImmSteam 원래 혼란을 막으려면 뭐 포션을 먹 경신방 copies 페스티베라 혼란의 근데 이거를 그때 레벨이 낮아서 쓸 수가 없어요 혼돈의 망령 이걸 걸어줘야 되는데 이걸 거의 쓸 수가 없죠 아니면 민스크를 영입해서 민스크를 영입해서 민스크를 아예 선두로 보내고 버서커를 써버리면 돼요 민스크가 버서커를 쓰면은 그 이걸 쓰면은 광포화 광포화를 쓰면은 그 정신계의 주문에 면역이 되거든요 뭐죠? 뭐 저 녀석은 쟤는 못죽아요 죽이지는 못하고 어 제 좀 꼼수로 뭐가 됐냐 유포인트 아이폰치 아이폰치 유포인트 아이폰치 원수를 만들면 대화도 안되나? 대화도 안되네 대화도 안되는구나 어 어 일단 좀 많이 죽여놓죠 딱 보면 되니까 어 대략 매직미사일을 한 40방 맞으면 40방 죽진 않죠? 거의 죽은 증명이 됐을거야 죽진 않았지만 그리고나서 얘로 궁극채놓고 나갈준비 이러고나서 자으에서 유포인트 우포인트 우포인트 그리고 다시 들어가 아 이십사시간이었나? 아 이게 가물가물해요 이게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오케이 다시 들어가서 계속 올라가구요 오! 다 사라졌다 아이템이 야하 아이템이 이제 하루 이상만 안되나보네 그러면 안되고 하루만 자고 아 보자 아 이러고 다시 부르구요 여러분 테라칸님 맞춰보세요 어 어 어 얜 그리스도 내놓고 맞혀 어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야 너무 안죽는데 도옥 도옥 죽는순간 나가서 나가서 하룻밤 자고요 하룻밤만 자가 이래도 아이템이 없어지지 않을거 같은데 음 안쓰어졌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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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쓰어엌 나가서 나는 원더풀 보이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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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것도 다 팔꺼고 좋아 고우 근데 쟤 죽인다고 해서 어 파트진 파트 진행이 안되거나 그러진 않겠지? 설마 그럼 안되는데 흐흐흐 안 그랬던거 같애 안그랬던거 같애 음 깔깔하다라 자 일단 음 어 어 어 쉐도우쉐프의 길드 쉐도우쉐프 길드 퀘스트를 완료했네요 잠시만요